안녕하세요. 세움병원과 함께 손에 발생하는 듀피트렌 구축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듀피트렌 구축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질환일 수 있는 희귀 질환으로 부분되는 수분 질환 중 하나입니다.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조직들이 두꺼워지고 짧아져서 딱딱한 결절 형태를 이루며 수개월 혹은 소면에 걸쳐 해당 부위 손가락 관절에 구축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개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50대에서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호발하는데 과다한 알코올 섭취나 유전적 요인, 당뇨병, 교부지혈증 등이 원인이 됩니다. 또는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되는 육체노동을 하거나 외상이 발생한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기 증상은 손바닥 일부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함몰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지와 새끼손가락 쪽에 작은 덩어리나 함몰이 여러 개 생기면서 합쳐져서 손가락의 구축이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손가락에서 결절이 발찰되는 경우도 있고 약 60% 정도에서 양측성으로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점점 손바닥 쪽으로 말려 들어가며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펴기 어려워지고 그대로 관절이 굳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뷰피트렌 구축의 증상으로는 세수할 때 손가락이 코를 찌르기도 하고 걸리며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손가락이 굽어지면서 자주 걸리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장갑을 끼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각도가 약 30도 이상 구부러지면서 즉 손가락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꺼워진 겉막을 제거해주는 겉막 제거술과 구축 유리술을 통해 굽어진 손가락을 펴줄 수 있으며 만약 손가락이 굽은 정도가 심한 경우 수술 후 피부 괴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뷰피트렌 구축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뷰피트렌 구축의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수술 후에도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또한 구축이 심해지면 피부 괴사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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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